1.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침상입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침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침상이 보였고 중풍병자가 보였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오늘 메시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었습니까?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동의한 그 중풍병자의 행동에 믿음이 나타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 것을 그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 행동에 믿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 가면 내가 달라지겠구나.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사건을 일으키겠구나. 주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겠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당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한 더 굳어지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당신 안에 믿음을 오시고 기뻐하시고 당신 인생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 오늘 하루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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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